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브이로그 편집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요 데님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 그리고 신발은 이거 신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아직 쭈꾸미가 안 나왔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거 유튜브 이거 떡만든먹고 보잖아 우선 두꺼운 것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선 두꺼운 것 봐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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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SAME 맛있게 먹으면 빨라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잘 먹어요 예쁘다 저녁 출근할 시간 해줄 수 있는 크림맨 드디어 밖에 안고 싶어? 아니, 그 날 봐. 너무 싶어 봐. 너무 맛있어. 톰과 제리 치즈케이크.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 진짜? 응. 나도 먹어야지. 얘도 잘면 되네. 이게 콩 같은 게 씨인가? 그럴걸? 그래서 함부로 뜨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잘라버려. 얘가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뿌리가 있으니까 어차피. 몇 개 잘라서 꽂아놓자. 몇 개 잘라서 꽂아놓자. 그럴까? 큰 걸로. 얘 할까? 그래? 길게? 응. 어... 예쁘다. 잠깐만. 얘랑 또 뭘 할까? 뭘 할까? 7? 응. 개 쓰러져 있는 애. 그리고. 네. 두 개만. 응. 더 할 걸 하면 더 하고. 예쁘다. 진짜 예쁘다. 두 개만. 두 개만? 응. 더 할 거면 더 하고.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두 개만 일단.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여기 봐봐. 딸기봐. 다 익었지? 딸기 따야돼. 짠. 여기. 딸기. 지금 안 따면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네 개. 귀여워. 됐다. 마루야. 마루. 딸기 떴어. 관심 없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블라우스에 라벤더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신발은 컨버스 신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다녀올게. 마루야. 안녕. 예쁘다. 엄마 여기 봐봐. 예쁘다. 예쁘다. 진짜.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해. 잘라볼까? 귀여워. 요즘 매치스에서 세일을 해서 신발을 샀습니다. 언바싱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공형님꺼고 이거는 제꺼에요. 사이즈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형님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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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페셀제품이에요. 파페셀제품이에요. 더스트백 들어있고. 이렇게 생긴 샌들인데 앞에서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서 신으면 편하더라고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해서 공용잼 신발. 그 다음에 내 신발. 제 신발도 앞에 쓸 제품이에요. 버스백 똑같이 입고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저도 샌들이에요. 약간 이 정도 굽이 있는? 발 되게 편할 것 같아. 나머지 살짝도 이렇게 해서 두 켤레 장만했습니다. 오늘의 하울 영상 끝!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롱 셔츠 원피스에 안에는 화이트 팬츠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신발은 이거 신었어요. 그리고 어제 밖에 나갔더니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린넨 롱 코트를 겹쳐 입었습니다. 조금 쭈글쭈글하죠? 하지만 이게 린넨의 매력이니까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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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콜세타.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거든? 미치겠어. 불난다 불난다. 네! 롱이야. 롱이야. 롱이. 롱. 롱. 롱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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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난다 불난다. 이는 자세팀이야. 롱. 내는 여행이 아시지 않은데 여름이 맞췄지만 lleg. 로그. 제기. 극. 단묻. 생. 용산? 용산에서 유명한 빵이라고? 이쪽이야. 와 되게 무겁다. 맛있겠어.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화이트 티셔츠를 게시했습니다. 프린트가 귀여워서 장만했어요. 이 티셔츠에 화이트 랩스커트를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랩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은 오랜만에 이거 꺼냈어요. 그 다음 신발을 요거 두 중에 하나 신을 건데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장치국수 진짜 크다. 마루야 아이고 보고 싶었어 응 음 울 LT 너는 우린 지금 하면 bars 일만 일 bleed 여름 좀 말 지랄 아랍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는 루꼴라랑 쑥과 파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이 친구는 고수, 이 친구는 셀러리예요. 그래서 고수, 고수존, 셀러리존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심으면 안 되는데 화분이 작은 감개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잘 키워서 부지런히 먹을게요. 바질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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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jungle, this is so g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